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전북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에 따르면 사회 필수 인력과 75세 이상 노인 등 접종 대상자 30만여 명 가운데 18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62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4천3백여 명이 접종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물량이 내일 공급될 예정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